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아침 공기가 약간 찬밀해 이제 아주 시원하고 좋긴 한데 지금 시간이 이제 6시 50분 정도 넘었는데 가을빛에 가을볕에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하늘도 완전히 가을 하늘처럼 파랗고 노는 아직 좀 배가 좀 덜 리가 없습니다 아주 상쾌합니다 우리 고양이 새끼들은 지금 박가슴살 포장 걸 좀 줬더니 지금 그 새끼 두 마리가 신나게 먹고 있고 엄마는 새끼들한테 양보해서 한 대사자가 별도로 하나 줬더니 껄집 뜯어먹고 있습니다 무심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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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